안녕하세요. 벤커버 리얼터 최재동입니다. 2020년 2월 말 현재 메트로 벤커버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 동향은 프레이저강을 중심으로 크게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두 곳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주요 뉴스입니다. 거래량은 꾸준하고 매물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. 거래량은 지난 10년 2월 평균에는 15.6%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. 가격은 전월 대비로 1.2% 오르는 강부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시장 동향은 프레이저강을 중심으로 대략 강북지역 중심과 강남지역 중심 두개지역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프레이저강 북쪽에 위치한 웨스트 벤커버, 벤커버, 노스 벤커버, 버나비, 뉴 웨스트 미스터, 리치먼드, 포트무디, 코키틀람, 포트코키틀람, 메이플 리치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벤커버 부동산협회 지역입니다. 가격입니다. HPI 베이치마크 가격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0.3% 정도 증가하였고 6개월 전 대비로는 2.7%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1.2% 올랐습니다. 주거별로는 주택이 143만 3천 9백불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0.7% 전월 대비로는 0.2%가 올랐습니다. 타운하우스는 78만 5천불로 전년 대비 0.6%가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0.3%가 증가했습니다. 아파트는 67만 7천 2백불로 전년 대비로 0.9%가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2.1%가 증가했습니다. 지역별 가격 등락입니다. 버나비 이스트가 전월 대비로 1.4%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0.7% 버나비 노스가 전월 대비로 0.8% 전년 대비로 1.9% 버나비 사우스가 전월 대비로 1.3%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2.5% 쿠키틀람이 전월 대비로 1.6%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0.3% 메이플리치가 전월 대비로 1.9% 전년 대비로 1.3% 뉴웨스트민스터가 전월 대비로 1.3% 전년 대비로 0.2% 노스 벤쿠버가 전월 대비로 1.4% 전년 대비로 2.3% 피트메도가 전월 대비로 2.1%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0.9% 포트 코키틀람이 전월 대비로 0.6%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0.8% 포트무디가 전월 대비로 0.8% 전년 대비로 1.6% 리치몬드가 전월 대비로 0.9%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1.2% 벤쿠버 이스트가 전월 대비로 1% 전년 대비로 1.4% 벤쿠버 웨스트가 전월 대비로 1.6% 전년 대비로 0.1% 웨스트 벤쿠버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0.3%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3.0%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이 멈추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입니다 2월 한달간 2,150개가 거래되었고 전년 대비로 666개가 늘어서 45%가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579개가 늘어 37%가 증가했습니다 리스팅입니다 2월 한달간 뉴리스팅은 4,002개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총 리스팅 재고량은 9,195개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2,395개가 줄어 20.7%가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578개가 늘어 6.7% 증가했습니다 세일스 투 액티브 리스팅 레이셔 스타 레이셔입니다 전체적으로 23.4%로 전월 대비로 5.2% 포인트가 증가하였고 스타 레이셔는 지난달 발란스드 마켓 내에 있던 것이 다시 셀러 마켓으로 진입했습니다 주거별로는 단독주택이 17.3%로 발란스드 마켓이라 할 수 있고 전월 대비로는 5.7%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26.9%로 셀러 마켓에 있고 전월 대비로는 4.3%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파트는 28.4%로 셀러 마켓 내에 있고 전월 대비로는 4.5%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프레이저강 남쪽에 위치한 서리, 델타, 와이틀락, 랭리, 크로버데일, 아버스포드, 미션 등 프레이저밸리 부동산협회 지역입니다 가격입니다 HPI 벤치마크 가격 기준으로 주택이 97만 1,300불로 전년 대비 1.3%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1.1% 올랐습니다 타운하우스는 52만 3,200불로 전년 대비 1.4%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1%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41만 4,500불로 전년 대비 1.2%가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1.5%가 올랐습니다 지역별 가격 등락입니다 노스서리가 전월 대비로 1.7% 전년 대비로 1.3% 서리가 전월 대비로 0.5% 전년 대비로 1.8% 랭리가 전월 대비로 1.3% 전년 대비로 1.6% 클로버데일이 전년 대비로 2.5% 전년 대비로 3.7% 와이틀락이 전월 대비로 0.5%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4.5% 아보스포드가 전월 대비로 1% 전년 대비로 3.2% 델타가 전월 대비로 0.6% 전년 대비로 2.1% 미션이 전월 대비로 2.1% 전년 대비로 2.2% 프레이저 벨리 지역도 전월 대비로 가격이 1.2% 정도 오르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입니다 2월 한달간 커머셜 162개를 포함해서 1,352개가 거래되었고 전년 대비로 37.7%가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로 38.8%가 올랐습니다 리스팅입니다 2월 한달간 뉴리스팅은 2,557개가 새로 진입하여 총 리스팅 재고량은 5,741개입니다 전년 대비로 10.4%가 줄었고 전월 대비로는 11.6%가 증가했습니다 셀스 투 액티브 리스팅스 레이셔 스타 레이셔입니다 전체적으로 24%의 범위 내에 있으며 셀러 마켓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 5%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스타 레이셔가 12% 아래에서 몇 개월 동안 계속되면 가격은 내림새로 압박을 받고 20% 이상이 몇 개월 지속되면 오름새로 이어지는 경향이 대단히 높습니다 스타 레이셔가 20%가 넘어가면 셀러가 유리한 셀러 마켓 12%에서 20% 사이에 있으면 바이어와 셀러가 균등한 발란스드 마켓 12% 아래에 있으면 바이어가 유리한 바이어 마켓으로 봅니다 스타 레이셔에 대해서는 바이어 마켓과 셀러 마켓이란 제목의 다른 비디오로 유튜브에 설명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보신 바와 같이 매물 공급은 줄고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서 바이어들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를 찾아오시는 잠재 바이어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주택 종류에 따라서 멀티프로파 현상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이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 그 지역에 전문적인 리얼터를 찾으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미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매물이나 아니면 그 리얼터가 들고 있는 매물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하셔 선택의 폭을 넓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러분들께서는 가격의 흐름과 매도 시점을 잘 포착하시고 좋은 매도 전략으로 좋은 가격으로 성공적인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벤쿠버 리얼터 최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